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21대 선거는 정말로 여당의 압승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거가 끝났고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당 쟤네들 왜 저래 이거 선거 이긴 애들이 맞는 거냐 억지로 이긴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하나 굉장히 그 반응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왜 민주당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저번주에 있었던 그 오거돈 사퇴 사건이죠. 저번주에 오거돈이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역시 미투당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고 현재는 이 선거 전에 정말로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몰랐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하고 민주당은 오거돈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일제히 말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퇴 기자회견 1시간 반 전에야 이걸 알았다고 이야기했으며 이해찬도 이걸 보고받고 굉장히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 측에서도 이 사건에 관련된 얘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총선을 목전해둔 시점에서 여권의 주요 인사인 부산시장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사퇴를 약속하고 공증까지 받은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전혀 몰랐다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기는 사실 힘들고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의 대화도 오전시장의 측근 정무라인이 맡았으며 그 중에 핵심은 직전에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큰 문제를 청와대에 지각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중앙당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가 힘들죠.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합당은 이제서야 아 그래서 그때 총선 전에 이해찬 그리고 김어준이 그렇게 연기를 피웠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날 통합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민주당의 당원 96조 2항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라면서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의 당원에 따르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또 오전시장의 범죄는 피해자 신고가 있거나 없거나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현행범인 오전시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총선 전에 여권에서 터져나왔던 이른바 총선 공작설에 대해서 이게 오거돈 사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7일날 이해찬이 유시민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디선가 총선욕 정치공작을 두세 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김어준 역시도 이와 비슷한 의혹을 총선전에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만일에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놀라지 말고 야권에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예방주사를 계속해서 놨었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통합당 측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선거일 며칠 전에 야당이 폭로전으로 나올지 모른다고 선수를 치고 나왔다면서 아마 오거돈 사건이 터질까봐 여권에서 먼저 물타기를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거의 빼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거돈 사건을 알고도 총선전에 덮은 거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는 출마한 후보자와 소속 정당에 대해서 알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숨긴다는 것은 이거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이 사건이 총선전에 공개가 되었다면 부산이라든가 경남은 물론이고 크던 작던 전국구 선거에서 영향이 있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1400표 차이로 패배한 이현주 의원과 같은 박빙 승부에서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선거라는 게 자신의 치부는 감추고 남의 치부는 들쳐내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제2 대도시 시장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자기 집무실에서 이런 추태를 부린 것은 마땅히 그 당시에 드러나가지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야당 측에서는 총선전에 추행 사실이 알려졌으면 메가톤급의 위력이 후폭풍으로 발생했을 사안이라면서 오전시장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여권에서도 두구두구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회에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대 20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 측에서는 빨리 20대 국회 끝내버리고 21대 국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빨리 지들 세상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년 4월에 7월이 재보궐선거를 두고도 야당에서 지금 무공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모호한 입장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가지고 재보선이 열리게 되면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했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원칙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 말을 지키기 보다는 PK 지역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인 상황이고 4.15 총선에서 통합당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PK 지역에서는 선방을 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통합당이 만일에 여기에서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을 시킨다면 통합당에 더욱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고민인 것이 해당 지역의 분위기가 2년 후에 치러질 대선 표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더욱이 송철원 울산시장이라든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출신의 PK 지자체장들이 각각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두루킹 사건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일각에서는 불경 지역의 하나같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만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통합당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실 지킬 정당도 아니고 분명히 또 뭔가 수를 내겠죠 저번 비례대표처럼 무소속으로 나온다던가 분명히 뭔가 꼼수를 쓸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통합당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나오라고 냅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국 나오라고 하든가 다음에 재보궐선거할 때 민주당 후보 나오면 한 번 더 정권의 도덕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뿐만이 아니라 언론들의 취지에 의하면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오거돈 사태를 증명하는 이 공증서 작성에 법무법인 부산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통합당 측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오전 시장 사퇴 시점에 개입을 했는지 따져보려면 공증서 작성을 어디서 맡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소문대로 지금 법무법인 부산에서 맡았다면 문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가 됐을 것이다 공증을 어디에서 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일각에서는 오거돈 사태 시점을 총선 이후로 정한 게 피해자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서 청와대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 시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법무법인 부산은 문 대통령이 1995년 7월에 설립한 곳이고 이거의 전신이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 법률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이고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은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김해숙 전 법제처장입니다 한마디로 만일에 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증을 맡은 것이 맞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청와대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의심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집안 사람이 거기 변호사로 있고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출신인데 만일에 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섰으면은 모를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현재 언론 측에서는 법무법인 부산에 소속된 이 노무현 조카 사위 정재성 변호사에게 공증서 작성을 맡았냐고 물어봤지만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거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맡았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현재 야당 측에서는 청와대가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면은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야당 말이 맞는 거죠 청와대가 혹시라도 오거돈 사퇴 시점을 조율했으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사실 공증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발표한 것 자체가 이미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도 너무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 그때 그 시점에 드러나야지 선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미룬 거면은 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죠 만일에 이런 사건이 야당에서 일어났다면은 과연 지금 여당하고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좋은then 여러분은